아이브 아이브 좋아해? 안 좋아해 어? 예상치 못한 답인데? 신입시대 좋아 왜 자꾸 노래 부르는 거야 Forever one It's love, it's love We're not stuck 내 눈은 이 세상에서 음음 가상으로 음음 더 없이 사귀어가는 나를 두고 난 그냥 너의 전부인걸 아무런 말썽이따위도 아무런 말썽이따위도 자기 파트도? 이렇게? 재밌었는데 활동할 때 재밌었지? 오늘 재밌었어 이번 활동 좀 재밌었어 우리가 전에 알던 멤버들의 모습이 뭔가 좀 아니었어 전에 알던 내가 성숙해졌다고 해야하나? 다 성숙해졌는데 근데도 진짜 변하지 않는 진짜 다 어렸을 때랑 똑같더라 다들 약간 프로페셔널한 척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명이 딱 풀어지면 나머지가 우르르 다 따라와 맞아 K-1 K-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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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